앵코를 이렇게 신나게 연결해주신 편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앵코를 이렇게 신나게 연결해주신 편에 자 여러분들께서 앵코를 이렇게 신나게 연결해주신 편에 제가 보고를 한 번 감사드리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즐기고 계십니까? 네 재밌으시죠? 네 자 오늘 KB스타즈 몽고라 V2를 또 기념하는 자리에서 또 여러분들 너무너무 행복해하시고 또 우리 선수 여러분들 좋아하시니까 동가라서 저도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말 내려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KB스타즈 몽고단의 우승을 축하하는 뜨거운 박수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 곡하고 저는 이제 문에서 내려가야 하는데요 꼭 들어야 하는 그 노래를 여러분들 아직 못 들으셨죠? 지금의 천도맥이라는 기름을 별명을 만들어준 그 노래 진도맥이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서 저는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KB스타즈 몽고단 팬 여러분들 선수 여러분들 코칭 스태프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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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의 오직 이마를 합цион하기 아뢰의 쉴 품을 맞아두고 아뢰신 아뢰 reason을 지켜 짖고기 짖고기 oh 구원구원 discover 일관성 이겨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